학생 500여 명이 다니는 한 초등학교 개축공사 현장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됐습니다. 1차 조사 결과 일부 오염물질은 기준치의 최대 37배나 초과했는데, 과거 학교마다 운영하던 소각장에서 오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명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 500여 명이 재학 중인 부산 거제초등학교. 건물 개축 공사 현장 곳곳이 천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시커먼 색깔을 띈 유해물질이 바람에 날릴까 덮어둔 것입니다. 이 학교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된 것은 지난달 17일. 조사 결과 석유계의 총탄화수소는 기준치의 37배, 구리는 9배, 아연은 6배가량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유해물질에 과잉 노출될 경우 복통은 물론이고 신장장애, 폐기능 감소 증상까지 일으킬 위험이 높습니다. 부산 교육청은 과거 학교 소각장에서 플라스틱 등을 태운 뒤 땅속에 묻는 경우가 있었다며 생활 폐기물이 땅을 오염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소각하고 남은 잔재물들을 군데군데 매립한 물질이 보이고 또한 건설 폐기물인 아스콘이 부분적으로 포설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학생 500여 명이 다니는 학교 옆에서 이 같은 유해물질이 발견되면서 교육청에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환경단체는 학생들과 공사 현장을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며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공사를 중지하고 전체 부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완벽하게 정화가 된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또 다른 특수학교 공사 현장에서도 기준치의 수십 배가 넘는 중금속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정밀 조사를 거쳐 문제가 확인되면 학교 내 공사장 오염토의 전면 교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Q&N 박명선입니다.